아 깜짝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못생겼어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아 진짜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 깜짝아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희들 아 깜짝아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 설마 여기 있군 저 2단계인가 확인하고 와 진짜 얘한테 다면 죽어? 아니 얘는 너무 못생겼어요 스테이지 2 마나토? 마나토가 누구니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깜짝아 이제는 뭐 깜짝아 이거 뭐야 뭐야 아 진짜 진짜 얕은데 아니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어 방금 뭐야 여기에다가 너 나쁜 똥이야 너 나쁜 똥이야 너 나쁜 똥이야 왜 아까 전에 거기잖아 아 왜 막혀있어 아 왜 막혀있어 이 나쁜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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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아 공포 게임 수준이야 우와 진짜 어이 로렌스티나 티어 도망가 티어 아 깜짝아 어 어이 네 안녕히 가세요 어 진짜 이 게임 싫다 아 깜짝아 나쁜 이 똥대야 아 깜짝아 이 똥대야 아 깜짝아 이 똥대야 아 아 진짜 깜짝아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아 진짜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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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 어 아 이거 못생겼다고 빡빡이야 빡빡이 이거 진짜 빡빡이의 하루니? 가면 안 돼 저기 이용 치크 포인트 두 번째네 아 깜짝아 니한테 안가 니한테 안가 니한테 안가 아 넉 날씨는 뭐 이거 입어 이리 있나 이 이 이 아 스테이전 어 진짜 깜짝깜짝 없이 놀래 스테이전 얘는 또 얘는 또 뭐야 어 근데 넓어 부피가 넓어졌으니까 할 수는 있겠다. 응 안녕. 아 또 타우지와 못생긴 애야. 아 진짜. 어 쫌 타는데. 아 진짜. 아 못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. 요렇게 뭐야? 밀크티. 와 쟤네들 진짜 진짜 못생겼다. 나 어디야 여기? 얘 아까 전에 왔었는데 네. 아 진짜 괜히 도름. 자 여기도 체크 포인트. 이윤 도네 이렇게. 꿀팁 감사해요.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아 못생겼어 캐릭터들. 잘가. 막혔네. 일로 가노. 쟤구만. 못생긴 애들아. 미켜. 어 깜짝. 아 깜짝아 쟤 갑자기 도니까 깜짝 놀랐네. 아 근데 왜 샌드 노래가 나와 갑자기. 여기 있었고. 아 뭐야 얘. 아니 요거 피할 수가 없는데. 어 피했네. 어이. 깜짝아. 아 다 푼. 와 여기는 또 뭐냐. 난리 났네. 도망가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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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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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들어갑니다. 어 진짜. 이거 뭐야. 아 진짜. 얜 또 뭐야 얘네들은. 탑이야? 뭐야 깜짝아. 얘 뭐야. 쟤 대왕입니다. 에 대왕입니다. 뭐두지. 아. 대왕. 대왕. 대왕에 죽으면. 아무것도 안 일어나. 이쪽으로 가볼까요. 옆으로 가볼까요. 뭐야. 뭐야. 아 나 잠깐만. 나 이렇게 놔. 마스터 롱. 마스터 롱. 아 얘는 왜. 길 막고 있어요. 페널티. 잘가. 아 깜짝아. 이거 뭐하라고. 엑스트라. 마스터 롱. 빨리 들어가. 막혔어요? 아니네. 잘가. 스페이지오. 아 진짜. 깜짝깜짝. 너무 많네. 아 얘네들은 또 뭐야. 길을 잘 모르겠네. 어 이거. 아 이거 못생겼어.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. 바로 컨트롤러. 아 하하 기분 나쁘네. 잘 끌어. 이끌어. 닦고 안에 죽었다. 아니네. 안 죽었는지. 아 진짜 따라오네. 나쁜. 오 이게 아닌데. 안 죽었다. 아 깜짝아. 오 이게. 너무 죽었다. 나이스. 재밌다. 못 탔네. 왜. 아. 간춰라 고장 났어. 아니 처음에 세 마리 있는 거 싫어냐고. 저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. 여기가 난관이고. 두 번째는 그냥. 도망가기만 하면 되는데. 그냥 보고. 얜 먹고. 와라. 아. 점프. 점프 샷으로 피해주지. 점프. 아 있다. 아 뿐. 아니 한방이야 뭐. 아니 이거 이 스테이지가 제일 이상하나 진짜. 엄청 작나. 죽어. 막혔습니다. 오 이거 운으로? 이거 머리를 봐보면 안 되네. 화면 안 터져. 아 뭐야 화면 지금 쓰네. 홈캠. 웅크 샌즈 노랜가. 머리 밟으면? 괜찮아. 아니 얘는. 얘는 너무 못 생겼어. 그냥 죽이고. 얘 막혔고. 아 깜짝아. 여기에서. 여기도 많았고. 여긴가? 여기 끝나는 건가? 어린이 앞에 있다. 여기가 아니죠. 여기는. 어린이 앞에 있다. 유리. 유빈님. 안녕하세요. 여기에 올라간 다음에. 아 깜짝아. 너무 못생겨 안가. 떠지면 안되구먼. 보스다, 파이널 보스. 보스. 디스트럭션 엘나이네스. 아, 렉 끌려. 아! 음, 아! 막혔다. 렉이 너무 걸렸다. 걸려요. 잠깐만요, 이거 렉 끌려가지고 못하겠는데요? 아, 나 피 왜 닿아? 아, 나 피 왜 닿아? 와, 싸우자. 나이스! 얼음 돌파. 그럼 뭐해? 너 깜짝아, 뭐야? 우와! 아니, 대왕머리 뭔데? 아니, 대왕머리. 나이스야 대왕머리 죽어. 눈알이다. 눈알이 진짜 크네. 사람보다 더 커. 나이스야 대왕머리. 아니, 보스가 너무 세잖아. 보스 근데 엄청, 엄청 피가 조금이고 공격력은 바로 한 발인데. 그 다음에 또 얼음이겠지 뭐. 얼음아 나오더라. 대왕머리 나오거라 있잖아. 다 뿌셔. 노노노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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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. 러닝헤드 진짜 깜눈